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례약에서 충우의 작용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물기능이 솟아오르고 물을 뒤집어서 플랑크톤을 더욱 생성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로 변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우는 불리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우의 작용은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화 변동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충우의 다양한 작용 그리고 사주 원국 내에서의 충과 운에서 오는 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은 상대와 때립하는 기운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청산 파괴 물러남이 발생하고 그 뒤에서 새로운 기운이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충이 있는 사람은 청산과 재정립의 능력이 뛰어남으로 재간둥이며 꾀돌이의 모습으로 능력이 대단한데요 안되면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모든 일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충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해외를 오고 갈 수 있는 능력,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먼저 충의 작용, 즉 물상 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운에서 충이 오면 기존의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재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정은 힘들고 피곤해도 결과는 명쾌한데요 애인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도 합니다 또 현재의 자리를 버리고 새롭게 자리를 얻기도 하며 돈을 쓰고 새롭게 돈을 벌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충에 대한 개념이 충운에서 파괴와 사고 등의 불편함은 발생하지만 결과가 명쾌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좋은 해석이 더 많습니다 보통의 해석은 채워져 있는 상태는 비우게 되고 비워져 있는 상태는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운으로 봅니다 사주를 주로 동작과 연결을 많이 짓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주팔자의 운성은 환경과 동작이라서 이것을 문제해결 방식으로 퉁쳐서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일단 충의 작용을 크게 보면 청산 정리, 이별 파괴, 이동 변동, 재정립 정도의 동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좌우충은 감추는 것과 보여주는 작용으로 보고 압축과 팽창의 작용이기도 하죠 인신충은 선의 개념이므로 튀어나가는 것과 잡아당기는 작용으로 봅니다 사해충은 사방으로 퍼짐과 수렴 작용으로 보며 묘유충은 펼쳐짐과 포장하는 작용으로 구분하고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작용이기도 하며 뛰다가 멈추는 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진술충미의 충은 넣고 빼고의 작용으로 보고 입고 벗고의 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충 하나만을 가지고도 직업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 내담자가 구체적으로 물어온다면 이런 작용의 구분으로 직업을 세분화하여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충은 공학기술로 해석을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냉동기 관련 기술자라면 어떤 충이 어울릴까요? 냉동기는 피스톤처럼 왕복운동을 많이 하죠 이것으로만 보아 좌우충이나 인신충으로 보는데요 이 중에서 냉동기기 자체의 기술자라면 인신충이 더 잘 어울리고 냉동창고를 설계한다면 좌우충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인신충은 냉동기기가 마치 선운동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움직임이라 그렇고 좌우충은 냉동창고에 물건을 넣고 빼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컴퓨터 관련 기술자라면 데이터 기술자는 어떤 충을 쓸까? 입력과 출력의 작용이므로 좌우충이 될 것이고요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자라면 사액충이 어울릴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핵분열이 폭발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축기술자라면 건축업은 진술충이 되고 토목업은 주로 충미충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벗고의 동작이므로 진술충은 주거 또는 사람이 머무는 건물이며 지는 옷을 입는 동작이고 술은 옷을 벗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토목은 땅에 나무를 박고 금속을 박는 작업이라서 충미충인데요 축의 경이 입묘를 하고 미의 갑이 입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원궁 내에서의 충과 운에서 오는 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궁 내에 충이 있으면 하나의 생전 조건이 되는데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조건이고 행동양식의 조건이며 평생 따라다니는 조건이 됩니다 월지는 직업궁이라 일하는 세부 방식이고 일지와 충을 한다면 일하는 방식에서의 충돌, 파괴, 이동, 변동의 기술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월지는 청년의 시기이고 일지는 중년의 시기이죠 청년, 중년 시기가 만나 충을 이룬다는 것은 청년때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다가 중년이 되면 확실하게 충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진으로 보면 월지는 부모 형제 궁이라 하고 일지는 나의 궁이므로 나와 부모 형제의 관계는 충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로 공간을 달리해야 하고 의견을 달리해야 하며 가치관을 달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헤어지기도 하고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건강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려면 임시적인 존재로 지내야 하는데요 마치 주말 부부처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원국에 있는 자오충은 평소에 나의 삶의 방식이고 운에서 발생하는 자오충은 내가 평소에 쓰던 방식을 아주 잘 활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국에서 자오충을 한 상태에서 또 운에서 자가충을 했다면 오가 망가졌다고 억지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육진에서 일부 손해를 보거나 건강적인 면에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활용하기 나름이고 또 원국에 충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운까지 들어와 주니까 대체로 직업적으로는 잘 활용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구조는 원국에 충이 없는 상태이니까 평소에 그런 논리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자오충이 오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활용보다는 불편한 변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능력과 실력에 따라 다른데요 노약자보다는 젊고 강인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쓰겠죠 노약자라면 불편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